이게 다 뭐래요? 다 탔네, 다 탔어. 저 라이터 아니에요? 깜짝이야. 무슨 모양 같은데? 야, 아무것도 아니야. 그 더러운 손으로 좀. 작업 어딨어? 야! 차량 결함입니까? 이것도 리컬하고 난리 나겠는데. 자살이지 싶다. 뭘로 자살했는데요? 번개 탄 자국도 없구만. 다 타서 없어진 거 아닐까요? 번개 탄 정도면 자국이 딱 남지. 그 모양 고대하러 동그랗게. 어디 부탄가스 같은 게 있었겠지. 딱 보니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했구만. 집도 없나? 이래가지고 신원 파악도 힘들겠는데요. 아무 냄새가 안 나네. 냄새요? 무슨 냄새요? 풀을 붙였으면 가연성 물질이 있었을 텐데. 휘발유든 알코올이든 비슷한 냄새로 나야맞는데. 불 나면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? 기름에 붙으면 기름 냄새 나고 가스에 붙으면 가스 냄새 나고. 그런 게 남아 돌아다니니까 화재 현장 역 같은 거 아니야. 뭔가 잘못허진 거야. 조사 대충 끝나면 교통 따로 넘겨. 이상하네. 왜 착화원이 안 보이지? 뭐가요? 착화원. 불이 시작되는 뭐 그런 거. 원인.